아니 대기타 여기서 대기타 빠루로 대가리 칠 준비해 저기 없거든 내가 이미 파밍 해가지고 저기도 없거든? 봐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빠루로 헤드 한 방 치는 거 보여드림 빠루빠루 아! 빠루빠루 아! 신나요? 오우 예! 에이 맨! 결코 빠루 칠깥네 왜이렇게 안맞아? 시작성 각이긴 한데 반대편 시작이라서 자기장 자기장이 자기장 맞으면서 파밍 해야겠네 이것도 그니까 경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려가지고 보트를 타고 갈때쯤에 이제 자기장이 시간이 돌기 시작할 거에요 어? 어? 뭔데 이거? 시간 완전 반대편인데? 아 이거는 가면 못 나와 자기장 보고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마 자기장 뜰 거거든요 도착하기 전에 자기장 자기장이 만일에 이쪽 완전 반대편 나온다 그러면 여기 그냥 파밍하고 만약 이쪽 근처 뜬다 그러면 뭐로 갈게요 여기 좀 파밍하다가 한 명은 나 따라왔고 저기 오토바이 타고 잠수 타는 애들 잡으러 갔다 와도 되긴 한데 그냥 갈게요 오토바이 있는 건 알았으니까 여기로 오면 돼 보기도 있네 보기도 있네 키트 상자 드링크 두 개 충분해 오토바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대놓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1분 걸렸어요 1분 다 털고 가기에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 같고 아파트까지만 딱 털고 아파트에서 만약에 부스스 나온다 그냥 가고 이번 판에 부스스가 안 뜬다면 부스스 아니야? 아 씨 부스스인 줄 알았어 이렇게 보니까 부스스 간지 부스스인 줄 알았어 아 낚시보소? 불로월분들 낚시 좀 솜씨가 예술인데? 낚시 솜씨가 예술이야 여기 왜 부셔져 있냐? 아 설마 대기실에 있던 문 상태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래서 문 부숴놓으면 음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만 이제 제자리고 문 같은 거는 어? 그럼 대기실에서 내가 미리 여기 다 열어두면 나중에 시작선 파밍으로 왔을 때 편하겠네 드링크시 빨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를 왔는가 벌써 40명밖에 안 남은 게 또 신기하네 또 근데 뭐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 첫 번째 자기장인데 3분의 1 남았어 밀타 파워 싸움 가겠네 이쪽 각 근데 이쪽 각 밀타하고 밀타 파워쇼 더 돌아서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로 들어갈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언덕이라서 여기로 해서 걸어 들어가야되는데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면 자기장 먹으면서 가야되거든요 정박한다! 노르망디 삼겹객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상류 내려오 가자아 33명 남았어 정확히 3분의 1 남았어요 파밍만 하고 갔는데 파밍만 하고 두번째 자기장 기다리러 왔는데 정확히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얘가 땅 밟고부터 사람이 안 죽었긴 했어요 소리대면 그대로야 oning throughput 소운다 좀 멍네요 AR 소리가 저 정도면 이 정도? 밀타 파워 최석장각이네 최석장이면 AK-800이 필요 없을텐데 진짜 한명도 안주고 총 쏘는 소리는 들리는데 기절도 안 뜨고 왼쪽 아래 아예 글자 자체가 안 떴어요 개 신기하네 스크스 소리 이 정도 소리면 300 400 여 근처에 있네 정신병원 위쪽 언더 카 오 AWM 저 M이사인가? 여튼간에 뚝배기 맞으면 드러기 아프다는 건 똑같아 여기 있겠네 자기장 끼고 들어오면 여기 있겠네 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혼자? 그쵸? 아 잘한다 능성 끼고 올라오는 거 제 뒤로 돌죠 그리고 제 축에서 소원기 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송이 못 뺏겠다. 다른 애 있다. 탈을 더 줄거 그랬나? 괜찮아요. 이거 게임 끝날 때가 있어요. 무기 스위칭 할만한 실화가는 없어가지고. 일로 들어가는게 좀 많이 위험하긴 한데. 좀 더 낭적기고 들어가면 내 집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거라서. 내가 여기서 하면 별로 안좋아하는게 다 좁아. 나무가 너무 작아. 와 졸라파르다. 저 밑에. 나 봤겠는데? 저 밑에. 나 봤겠는데? Mystery 1-3-1 구멍이 많이 되고. 너들의 못냈는 없는 애가. 총 4-5-3-2 총 4-5-5-4-4-3 총 4-5-4-4-3 총 4-5-6-2 총 4-5-4-2 총 4-5-4-4-4-4-4-4-4-2 아 양각 잡혔네 맞겠다 죽겠다 한 명 오른쪽 오? 맞는다 쟤 나이스 여기 어그로 풀고 여기 어그로 풀고 여기 어그로 풀고 한 명 더 한 명 더 저 밑에 다른 애들도 있다 투척 모기가 없네 저 앞에 한 명 달리고 저기 앞에 나무 옆에 있는데 스나 아 15초 2대 1이네 아 AWM 들고 있는데 AWM AWM 잘못하면 뒤져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우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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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